향수는 선명했던 제 복근 어디 갔죠? 운동을 2주 넘게 쉰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. 여행과 명절이 끝나고 급증급바보이로그 시작해볼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깐만 있어봐봐, 입술만 살짝 바르자. 어제 맥주를 10병 깠다니깐 눈을 부었어 오늘 피트쌤과 해 나한테 운동레슨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나한테 피트쌤이라 내가 언니랑 브이로그 찍으려고 맛있는 거 먹자고 한강을 가지 드라이브 세고 바람 쐬려고 하나 했더니 스쿼트 300개만 하면 해당하는데 조금 뺄 수 있대 이게 뭐예요? 니가 시켰잖아요 스테이크다 이거 치맛살 이거는 리조또 이거는 오징어 심어뜸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비스 아이고 무거워 우리 이렇게 지금 3시 반이고 랄랄이랑 맘보를 치우고 올게요 너 얼굴이 이렇게 새까매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빨리 저기 당장 가 제발 당장 가요 커피 사다가 대령할게요 커피 사 올게요 지금 저는 랄랄에 커피를 사러 커피 셔틀을 하러 한강 위에 스타벅스로 가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래도 저는 그 엄청 더운 여름보다는 이렇게 바람이 좀 있는 여름의 끝자랑 더운게 나아요 더운게 나아요 이거보다 더 더운게 나아요 우리 지금 30분 걸었거든 컨디션한테 엄청 얼굴이 진짜 햇빛이 됐네 입술이 메마르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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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보통 맑은 날씨를 추구하는데요 하하하하 정말 1시간째 끌려다니다가 하하하하 지겨울 것 같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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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judgments 무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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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시간을 걸어가지고 심은 때문에가 저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하하하 망고 났어요 하하하하 무슨 다큐 찍는거 같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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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먼저 가요. 난 이미 늦어갔어. 먼저 들어가요. 나 지금 여기 근처니까. 안녕히 계세요. 119만 불러주고. 현재 시각 5시 38분. 2시간 동안 8천보? 9천보? 정도 걸었어요. 여러분 저는 오늘 급진 급발에서 급진을 하고 또 급진 급발을 하는 이런 약간 유연하고 반복적인 삶을. 저는 급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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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진 이제 일상적으로 찌는 계속 쪄만 가는 랄라리입니다. 부키는 그래도 덕분에 빠졌네요. 너 아까보다 부키 진짜 빠진 거 알아? 너 나한테 고마워해라. 남산아, 이리 와. 남산아, 이리 와. 남산아, 잘 자. 남산아, 잘 자. 남산아! 남산아 4す search. 남산아, 잘 자. Verantwortvenant. 이 아